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 드린 대로 이번 주는 코로나19와 시장이 맞서는 방법들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 같은 데서는 혹시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먼저 정문에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병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원래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혹시 올라오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상막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분위기보다도 너무 사망자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참 안타깝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 제가 이걸 뭐 쓰다가 만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최근에 상황들 그런 분위기들만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월요일의 이슈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맵이라는 사이트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쪽이 24시간 내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그런 루트라고 합니다. 뭐 이게 제가 좀 확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안에 강릉 쪽에 좀 다녀갔다는 그런 표시가 있는 걸 보면 이쪽도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공항 근처에서 해군기지인가요? 그쪽에 근무하는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내일 제 되게 친한 동기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대학교 그 동아리에서 이제 후배들도 많이 오기로 했었는데 후배들 중에 장교를 지금 ROTC 근무하는 친구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대도 이렇게 막힐 정도로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제목을 아 코로나 라고 적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의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빨간색이요. 보시다시피 이게 전국이라는 글자죠. 그리고 파란색이 허베이 지역 그쪽에서의 확진자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중국 전역에서의 확진자들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데 이때 갑자기 급증을 했던 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기준을 바꿨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만 명이 넘게 급증을 했다가 다시 한 번 천 명대까지 줄어드는 지금은 천 명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에서 또 한 번 또 그 기준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를 도대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아직까지 신뢰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때만 해도 2월 17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서 이렇게 좀 많이 악화가 되면서 참 어떻게 다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가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기술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뭐 제가 여기서 종교 얘기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누구든지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진짜 자기가 이제 그런 피해자, 피해자가 아니죠.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옮긴다고 해서 피의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들 진짜 뭔가 조금의 증상만 있더라도 스스로 좀 격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월요일의 이슈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에 이어서 화요일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어깨를 펴는 바이오, 시국이 시국인지라 라고 적어봤는데 이 시국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의외로 또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근데 또 종목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유의를 해야겠죠. 이게 보시는 그 약품이 램시마 SC입니다. 램시마 SC가 이제 피아주사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피부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저 주사기를 활용해서 꽂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투여를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게 캐나다 쪽에서 허가 신청이 완료됐다고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실적적으로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번에 호우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주도하는 모처럼 좀 셀트리온이 바이오의 대장주로서 과거의 좀 대장주로서 그런 힘을 발휘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삼천당제약 그리고 옆에 있는 셀리버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천당제약도 역시 바이오 시밀러의 미국 파트너사, 유럽도 파트너사를 선정했다고 하죠. 그런 호재가 있었고 셀리버리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중증 폐혈증 치료신약을 미국 특허 출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국 관련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크로젠과 우정바이오를 정해봤는데요. 마크로젠에서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랑 코로나19의 전장유전체 분석을 연구한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정바이오는 이제 오늘까지도 저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대 안암병원 쪽에서 공간 멸균 작업에 우정바이오의 제품을 투입을 했다고 하죠. 병원이 요즘 좀 많이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청도에서도 병원이 좀 뚫려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우정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호재다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코로나19라는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모처럼 좀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든든하게 버티는 IT. 글쎄 마냥 호재일까?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이는 이 퀄컴이라고 써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X60이라는 칩을 만드는 거를 이제 삼성이 수주를 했습니다. 삼성 쪽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걸 수주를 하면서 TSMC 쪽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퀄컴 측에서도 TSMC를 조금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도 합니다. 그것까지는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이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거를 쓰고 LG 디스플레이 거를 쓰고 이런 것들을 서로 약간 이렇게 같이 쓰면서 가격 경쟁력도 좀 만들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30% 룰을 조기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그래도 이런 하락세 속에서도 잘 버텨줬던 IT 종목 확실히 국내 대장주로서 코스피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도 흐름이 좋았죠. 여기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H&A 그러니까 가전 쪽에서 역시나 가전은 LG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해준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LG전자는 최근에 IT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외면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좀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어제와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는데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호재지만 전기전자로만 쏠린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 측면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호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IT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 잘됐다 라고 박수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제가 말하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결국 이 호재를 호재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고 미래에 어떤 혁신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현재도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결국 이런 불확실성에 가득한 장에서는 좀 힘을 발휘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수요일의 이슈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올해는 내가 주도주 할 수 있을까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지죠. 네 안쪽으로 폴더 형식으로 저는 진짜 폴더폰이 다시 나올 줄 몰랐어요. 물론 폴더폰은 아니고 폴더블이지만 어렸을 때 저한테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썼던 폴더블폰 나중에 이제 그게 슬라이드로 바뀌고 나중에 이제 완전 터치폰으로 바뀌면서 폴더라는 거는 진짜 구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디지털프라자 가서 한번 보기도 봤는데 참 뭔가 신기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은 드는 한편 와 이거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폴더블폰을 보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부려야 되니까 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보시다시피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부담입니다. 애플이 이제 중국 쪽에 공장 생산을 거의 90% 지금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게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결국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제 실적 가이더스를 좀 조정할 것이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률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LG 이노텍의 낙폭이 좀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또 LCD 쪽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LCD 광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공장 가동을 잠시 멈췄는데 그렇게 되면 LC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2020년 3분기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뭐 3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LCD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LCD TV에 이제 만드는 업체들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장기적으로 생각 중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LCD 가격과 LCD TV의 가격과 OLED TV의 가격이 간극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살 바엔 약간 제가 약간 살 바엔 마인드거든요. 살 바엔 좋은 거 사지 그러면서 이제 별로 차이 안 나네 OLED TV 사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QLED OLED 쪽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TV 쪽에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유로 2020과 도쿄올림픽 2020이죠. 유로 2020은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F조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어우 이건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걱정이 없다 치는데 사실 도쿄올림픽은 지금 일본의 그런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이게 완전히 안 열리거나 뭐 그런 변수가 생기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변수는 좀 준비를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그 스포츠 빅이벤트에 앞서 보셨던 폴더블까지 여러 가지로 일단 OLED, LCD 이렇게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올해는 모멘텀을 조금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BTS가 혹시 시장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여기에 또 기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게 참 잘생겼죠. BC, BC인데 여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ove 지난번에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이게 저도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2019년 4월에 올라왔던 게 7억입니다. 일십백, 천만, 심만, 백만, 천만, 억 7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그 빅히트의 공식 유튜브에서 7억 건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조회수들을 다 합치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논 그것도 역시 정말 그게 책정이 될까 싶을 정도로 이 BTS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12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지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V라이브에서 이제 BTS가 우리 컴백합니다. 이걸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어제 이제 온이라는 그 타이틀곡의 티저가 발표가 됐는데 그게 틱톡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은 중국 거고 BTS는 한국 그룹이고 데뷔 무대는 미국에서 서고 V라이브는 또 한국 거고 뭐 한국, 중국, 미국 그냥 다 그냥 다 시장인 거죠. 예 진짜 어마어마한 BTS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라면 DPC라든가 키이스트, BTS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현재 많이 올라가 있고 그만큼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BTS가 노래를 딱 열었을 때 그때 얼마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빌보드에서는 또 어떤 성적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측면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 코로나19를 조금 기억해서 지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TS가 혹시 다음 주에는 그 코로나19를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이번 주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이상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저도 조심하는 주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